자, 연두씨.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갈래요? 태경씨가 가자고 하면 어디든 갈 거라고 했잖아요. 근데 왜 캐나다예요? 의사 이민이 수월하기도 하고 의대 동기 몇 명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움받기 좋을 것 같아서요. 좋네. 가서 메이플 시럽 실컷 먹어야지. 달콤하니 맛있겠다. 훈제 연어에 아이스와인까지 마셔야겠지. 난 벌써 캐나다에 있어요. 깨우지 마요. 추운 나라니까 따뜻하게 자요. 기분이 좋아지 않을까? 추운 나라니까요. 아멘 아멘 가족들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죠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와 본 거예요 나한테 자장가 불러달라고 하지 아서요 겨우 재운 하늘이까지 깨울 거예요? 뭐라고요? 정말 괜찮아요? 우리 한국 떠나면 연두 씨도 가족들 못 보게 되잖아요 내일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 받고 올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떠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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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